뭐야? 61%? 이거 궁금하다 이거 16초가 아까 그렇게 가는거지 뭐야? 원펀멘! 아! 들어가는건가 봐 들어가 들어가 ㅠㅠ 좋았다 이야아 이거지 카마요 넘버원이네 진짜 잘만드네 카락속 시원하네 다시한번 보여드릴게요 나 이런 맵이 좋더라 완전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? 어흐흐흐 하핳 원펀이야 원펀 후파 둘도 해채어 버렸네 0.4초여 지금 몇초야 최고 기록 그러게 아주 빠르게 가도 안되나 내가 0.4초거든 될 것 같애 더 빠르게 스피드로 어떻게 맞는거지 아 까비 봐봐 0.3초 0.3인데 3.796 아 거의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약간 앞으로 움직이면 되나? 처음에 저거 기다릴 때 약간 디리는게 낫나? 약간 이제 아 뭐야 야 움직이면 몸펀치 안돼 약간 움직이게스러워 약간 움직이니까 자리가 약간만 아주 약간만 아주 베이비 약간만 아 요정도 아 요정도 움직여도 안돼 움직이면 안되는건가? 그럼 뭐지 어떻게 줄여 어? 시차인가? 시차차이야? 미세하게 약간 뒤로 뒤로 어떻게 보고 아 뒤로 봐도 안돼 움직이면 안돼 이제 직전에 움직여라고? 아 통과하기 직전에 그게 그게 좋겠다 가만있다가 통과하기 직전에 약간 앞으로 가는거지 가슴 내밀어! 가슴 내려와 발치! 가슴 내밀었거든 발 하나 내밀어 김동성 가라고 안현수 가라고 됐네? 아 더 느려 더 느려 가슴 내밀었는데 더 느려 어떻게 된거야 한번만 더 해보 그냥 문을 빨리 열어 되게 빨랐죠? 가만있어 이거 아닌가? 문 튕기는게 더 느린건가? 튕기는게 더 느리나? 그냥 뛰어가는게 더 빠르나? 아 튕기는게 느려 튕기지 말고 그냥 왼쪽으로 빨리 간 다음에 마지막에 발 한번 내밀는걸로 아 다시요 더 빨리 왼쪽 스피드 더 빨리 왼쪽 스피드 오케이 앞으로 와! 내밀어! 빨랐던거 같아 아하 0.3 삼 아 V 그냥 저거는 그냥 뽀록찬이 아닌가 그냥 저거 어떻게 줄여 뭐 이런걸 줄여 그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